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학습자들의 영어 수업에 대한 정의적 영역 향상을 위한 수업 방안 연구를 진행한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생 이하윤입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초등학교 3학년 2반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여자 12명, 남자 14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명의 학생 중 영어 선행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은 총 14명입니다. 영어 부진 학생은 3명으로 있습니다. 영어 부진 학생은 3명입니다. 연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알파벳을 익히고자 일주일에 한 번씩 알파벳 두 글자씩 담임교사와 복습을 한 후에 연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파벳을 복습하면서 활용한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연구 목적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흥미가 낮아서 영어 수업에 흥미를 높이기 위해 교사는 어떤 학습 도구를 사용하면 효과가 높을까 파악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보드게임과 스피드 퀴즈를 사용했을 때 정의적 영역에 변화가 있을까? 세 번째, 보드게임과 스피드 퀴즈 활용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 또는 연구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3학년 2반 담임교사 이하윤 및 3학년 2반 26명의 학생들입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연구 전, 연구 중, 그리고 연구 후 총 3번 수집할 예정입니다. 연구 전에는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영어 수업의 선호도 및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연구 중에는 관찰평가 및 발표나 영어 사용 횟수를 표시해 양 질적 연구 자료를 수집합니다. 연구 후에는 수업 한 후에 다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수업 전 설문조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어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은 26명 중에 총 17명만이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연구 수업 전에 알파벳 복습을 진행한 결과 영어 부진 학생 3명을 제외하고 23명은 모두 읽고 쓸 수 있다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영어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첸트가 15명 58%로 제일 높았고 게임이 3명 12%로 제일 낮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활용도를 보인 첸트를 활용했을 때 영어 수업이 즐거운가요? 라는 질문에 예, 아니요? 를 답해준 학생들은 50%로 똑같았습니다. 영어 수업 때 하고 싶은 활동은 게임이 21명 81%로 제일 높았습니다. 수업 전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벳은 영어 부진하 3명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영어 학원을 다니는 학생 수가 14명이라 다른 지역, 학교에 비해 사교육 비중이 낮고 공교육, 영어 교육 의존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영어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은 17명이었는데요. 좋아한 이유는 영어가 신기하고 즐겁다, 노래를 불러 즐겁다, 영어가 쉽다 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영어 수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 9명의 이유는 영어가 어렵다, 영어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영어 시간에 쓰기를 많이 해서 힘들다 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영어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첸트, 노래 부리기에 응답이 제일 높았지만 영어 수업에 하고 싶은 활동은 게임으로 응답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했던 활동 중 영어 수업에도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는 땅따먹기, 스피드 퀴즈, 골든벨 퀴즈, 짝꿍찾기 등이 있었습니다. 수업 중 관찰을 위해 상위 학생 2명, 하위 학생, 영어 부진 학생 2명을 미리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정한 영어 부진 학생 2명은 전담 수업을 관찰한 결과 발표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업 중 관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과 학생도 좋아하고 교사도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생각된 스피드 퀴즈를 수업에 포함시켜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드게임은 땅따먹기로 진행합니다. 스피드 퀴즈는 모듬으로 구성해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모듬원들이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미리 설정한 상위 부진 학생의 발표빈도 조별과제 참여도 등을 관찰해서 기록합니다. 제가 수업한 단어는 7단원 How many lions 였습니다. 수업 목표는 다양한 동물을 읽고 말할 수 있다 였습니다. 같은 수업 목표를 두 가지 교구만 다르게 해서 총 두 번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활용한 표입니다. 상위 두 명을 관찰한 결과 활동 1에서 그리고 2에서도 높은 발표 빈도 횟수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수업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이 진행되면서 발표를 점차 많이 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드게임을 처음으로 진행했을 때는 15번 그리고 18번 발표를 진행한 학생이 스피드 퀴즈에서는 10번 그리고 13번으로 발표 빈도가 줄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위 학생은 영어 부진화 학생은 0번이었던 발표에서 두 번 그리고 마지막에 최대한 많이 발표한 학생은 12번까지로 발표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상위 학생과 달리 영어 부진화 학생은 보드게임보다 스피드 퀴즈에서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참여도 즉 발표 빈도를 보여줬습니다. 수업 후에 질문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수업이 즐거웠나요? 라는 질문에 26명 학생 모두 다 즐거웠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땅따먹기 게임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서 총 22명 85%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스피드 퀴즈는 더 많은 학생 24명 92%가 그렇다고 스피드 퀴즈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땅따먹기와 스피드 퀴즈 중 영어를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은 근소한 차이였지만 스피드 퀴즈가 2명 더 8% 더 높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재미있었나요? 라는 질문에서도 스피드 퀴즈가 62%로 땅따먹기에 비해 거의 2배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질문 첫 번째 보드게임과 스피드 퀴즈를 사용하면 3학년 학생들의 영어 수업에 대한 정의적 영역에 영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전 영어 수업이 즐거웠냐는 질문에 65%의 학생만이 그렇다 라고 대답한 반면에 해당 교구를 사용한 후 같은 질문에는 26명 모두 100%의 학생이 즐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교구를 사용했을 때 영어 수업의 흥미도가 증가했다고 파악됩니다. 또한 영어 부진 학생들의 발표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 다 전에는 0번의 발표를 한 거에 비교했을 때 5번, 9번, 그리고 8번, 마지막엔 15번까지로 발표 빈도가 매우 많이 증가했습니다. 수업 중 관찰한 학생, 상위 학생 2명, 부진 학생 2명 모두 총 4명 수업 시간의 발표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흥미도와 참여도가 모두 증가했기 때문에 보드게임과 스피드키즈를 사용했을 때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질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드게임 땅따먹기와 스피드키즈를 활용한 연구수업의 결과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드게임은 88% 그리고 스피드키즈는 81%의 참여도를 보였습니다. 보드게임이 즐겁지 않았다고 대답한 3명 학생 중 2명은 영어 부진아 학생이었습니다. 즐겁지 않았다는 이유는 1대1로 영어를 하고 승부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드게임 땅따먹기가 즐거운 이유는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우개를 튕기는 것이 재미있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위 답을 한 학생은 남자 학생 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자 학생은 좋아하는 친구와 게임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라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2명의 상위권 학생은 스피드키즈와 비교했을 때 영어를 많이 하고 개인으로 이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즐거웠다 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보드게임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요소는 게임방법 짝활동 그리고 성취욕 달성 이라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피드키즈가 즐겁지 않았다는 학생은 5명으로 보드게임보다는 높았습니다. 즐겁지 않았다는 이유는 앞으로 나와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쑥스러웠다 친구들이 너무 시끄러웠다 귀가 힘들었다 라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스피드키즈가 즐거웠던 이유는 다양한 동물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즐거웠다 개별로 개인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에서 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다 라고 답변해 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한 또한 앞에 나와서 다른 모둠 학생들 이었지만 친구들이 동물들을 웃기게 표현해서 수업이 즐거웠다 라고 답변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스피드키즈를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요소에는 즐거움 자신이 직접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발표가 개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부담감 등을 느꼈다 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이해 복습을 도와주는 게임은 보드게임은 85% 스피드키즈는 92%로 스피드키즈가 더 높이 나왔습니다. 보드게임이 이해와 복습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답한 이유는 짝꿍이 나의 답변을 가로채거나 가위바위보를 계속 쳐서 게임에 참여할 수 없기에 이해와 복습을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스피드키즈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답한 이유는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모듬원의 다른 친구들이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이해와 복습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둘 중 더 재미있었던 게임은 스피드키즈가 62%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분석했을 스피드키즈가 더 재미있고 이에 복습의 목적 달성도도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질문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드게임 땅따먹기와 스피드키즈의 효과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참여도를 보였으나 즐기지 않은 학생들의 이유가 보드게임과 스피드키즈에서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보드게임은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에게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보드게임은 짝활동, 개인성취욕의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스피드키즈는 소극적인 학생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모둠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답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발표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시도하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교구를 사용하기 전에 반학생들의 특성을 잘 관찰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민 성찰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는 학생들이 막연하게 게임을 좋아하기에 수업시간에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지 라고 출발한 연구였습니다. 보드게임을 당연히 더 좋아할 것이라고 수업 전에 예상했지만 스피드키즈의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드게임보다 스피드키즈를 더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스피드키즈를 활용했을 때 더 이해도 복습을 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예상했던 결과와 이 연구를 진행했을 때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서 뿌듯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스피드키즈를 많이 포함시켜서 수업을 진행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의 연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